퓨처스 리그의 44명의 별들이 함께 모인 자리 퓨처스 리그 올스타전 이용철 해설위원과 함께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자 남브리그 선수에 들어갈 타수입니다 1번 타자 박민호, 2번 정진호, 3번 타자 황정립, 4번 타자 김정록 남브리그의 선발 투수 김윤동 선수 기아 소속입니다 네 18경기 나와서 6승 4패 아 많이 던졌군요 110이닝 1번 타자 박승욱, 2번 타자 이천웅, 3번 정진기, 4번의 최영진, 5번의 이유성 선수가 보진합니다 자 지금 북브리그의 선발 투수 나온 윤지웅 투수의 모습입니다 윤지웅 투수 평균 자책점 부문의 현재 1위 선수예요 경찰청 소속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 폐업니다 폐업니다 1루 베이스에서 2위를 살리고 있는 정진호 자 3루까지 가는데요 우이스 유성 선수 공을 타는데 조금 헤맨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안타합니다 우이스 쪽에 안타 3루 주자 정진호 천천히 호흡을 받습니다 1대 0 남브리그 3지 득점을 올립니다 황정립의 1타점 심판이 스코어하고 있습니다 초고친거 우이스 앞에 안타가 됩니다 잘 던지고 잘 볼륨 네 폼런도 2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 쪽에 붙이고 뒤로 빠집니다 주자들 한 루씩 진루했습니다 난타 유격 유격 이루스 잡아서 이루어 또 존클레오 1루의 1루에서는 세입입니다 자 1수인 강경희 선수죠 강경희 선수 네 2루씩 넘기면서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. 안타합니다. 밀려주자는 2득으로 3루까지 갖고 3루 주자는 득점 3대 0이 됩니다. 정진호의 1타점. 정수봉 선수가 마운드에 와 있습니다. 상무 선수 여기고요. 자세. 올바른 자세. 간문도 좀 깊지가 않거든요. 아석은 한상일 8번 타자입니다. 윗수 쪽에 안타 됩니다. 밀려주자 2루 거쳤고 자 홈까지 돼요. 이거 홈까지 돼요. 홈까지 돌아왔습니다. 홈으로 들어오면 타대전 3루까지 들어갑니다. 1타점 3루타. 항상 3대 1입니다. 1점 따라가는 득점 리그입니다. 2루수 딱 버립니다. 2루수. 2루수하고 아웃드사이 3루자. 홈 밟으면서 3대 2가 됐습니다. 2루수. 아 타대가 됐는데. 지금 좌익사 앞에 떨어집니다. 대단한데요. 세계적인 또 명소가 될 수도 있고요. 3루수 딱. 3루수 딱 버리러. 2루 2루에서 퍼스 아웃. 1루 1루에서. 1루에서는 세입입니다. 투수 유창준 선수가 마운드에 와 있습니다. 유창준 투자 탑니다. 2루의 롱. 1루에서 세입됩니다. 정진호 파슨 동작이 지금 황정립 선수는 페이스는 볼스에요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간 우익수 쪽에 떴습니다 우익수 이동합니다 김미태 선수가 잡았고 이르지한 언더 베이스 뛰기 시작합니다 3루로 들어갑니다 3루까지 진루 그렇죠 상황이 되고요 아 좌우스 쪽으로 안타가 됩니다 3루 주자는 홈을 밟았고 1,2주자는 그 사이 3루까지 들어갑니다 차정강진성 지금 직구 하나 던졌거든요 학교 폭력이 그렇게 없어졌다고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감사할게 많잖아요 임채영 선수에요 임채영 선수에요 결국 마지막 임채영 선수가 오늘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에게 그것도 추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고요 자 볼카운트 싸움에서 조금 밀리는 듯 했지만 삼진으로 오늘 시즌 종류의 펜스를 다 교체하기로 했거든요 네 아 지금 임채영 선수 그렇죠 세 타자 모두 삼진 처리합니다 투 쓰리 아 녹색합니다 네 실루가 됐어요 오오오 오오오 뒤로 빠집니다 1위까지 첫 기현 질로 자 유민상 타자 원앤드원 시작 3루 갑니다 3루 그대로 도루 성공 박계현 오늘 투 스트라이크 투 아트에 투 신도 그쪽에 오오 우주에 pembee 우 쪽에 우쪽 우 쪽에 워 아 베스 무너 주자 띕니다. 자 이거 변수인데요. 자 어떻게 될까요 3루 주자도 움직이기 시작하고요. 자 여기서 변수네요. 어? 3루 주자가 지금 주지도 합니다. 3루 베이스가 비었어요. 아 그대로 탱이 되면서 경기 끝납니다. 자 이거는 의식적으로 1루 주자가 걸린 것 같아요. 이러한 걸 노리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공을 잡은 지금 1루 수죠. 그렇습니다. 3루 주자의 움직임을 계속 보면서 주시를 했거든요. 자 2013 피치어스 골스타즈는 4대3 남부리그가 승리를 거뒀습니다.